9월 8일 축제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사하성당 부주임 박상훈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이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여시어 성경에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루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이 겪고 살만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부끄러움에 빠져있던 이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가운데 서시며 먼저 인사를 나누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인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향한 예수님의 애틋하고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부드럽지만 힘이 있는 이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함께하는 삶임을 묵상해 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예수님의 두꺼운 벽과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온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들 앞에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형체가 없는 유령이 아니라 버라신 주님이심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마티오 14장에 나타나는 유령이라 외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며 위로와 힘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사명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예언자들의 말이 당신이 두고 한 것임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제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루카복음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에 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선포자는 말씀에 전하고 가르치면 되지만 증인은 말한 발의 생활로서 그 증거로서 보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평화와 위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오늘 다시금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또한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시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체가 없는 유령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에서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주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희망과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 살아계시고 충만히 우리를 부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4하성당 부주인 박상훈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박상훈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